건조주의보가 8일째 이어지고 있고 체감온도는 계속 영하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 대형 산불은 물론이고 난방기구로 인한 각종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전체를 휘감은 불길이 밤이 깊을수록 기세를 더합니다. 날이 어두워 소방헬기가 뜰 수 없는 데다 비탈길과 낭떠러지 등 산세도 험해 불을 끄는 데 역부족입니다. 천여 명의 진압 요원이 동원됐지만 화마는 결국 임랴 2만 천평을 태우고서야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매년 끊이질 않는 산불 때문에 애써 갖고 오는 산림이 이렇게 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동구 봉대산에서 오늘 새벽에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또 났습니다. 10여 년 동안 신출 귀몰하는 방화범을 잡기 위해서 포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 달도 안 돼서 또 불이 났습니다. 서학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동구 봉대산에서 또다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봉대산 두 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불은 가파른 능선에 따라 맹렬하게 타들어가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3주 동안 계속된 건조주의보로 인해 바싹 마른 나뭇가지를 탈고 불길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야 4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한 달 새 2번의 화재로 무려 산림 11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도 진화가 어려운 새벽 시간대에 산불이 발생해 자칫 더 큰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방화로 추정되는 봉대산의 산불이 지난 95년 이후 10년째 계속되자 울산시가 최근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13일 산불에 이어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출규모란 봉대산 방화범이 활개를 치고 있으나 방화범을 잡기 위한 울산시와 경찰의 활동은 아직도 느슨하기 짝이 없습니다. MBC 뉴스 사하경입니다. 동구 봉대산에 또 산불이나 소중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방화범에 대한 현상금 1억 원에 입산 전면 통제까지 이뤄졌지만 산불을 막기에는 역구적이었습니다. 이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대산에서 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산월이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자욱한 연기는 순식간에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바닷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진 불길은 건조한 날씨에 바짝 마른 산림 1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고 5시간이 넘어서야 간신히 잡혔습니다. 불이 난 지역에 바위가 많아 그나마 산림 피해가 적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또 강풍이 있어서 불길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불 지나 헬기가 6대나 물을 퍼날랐고 공무원 등 6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구청은 일단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압원 검거 포상금이 1억 원까지 올라간 뒤 잠잠하던 산불은 지난달 28일을 시작으로 동부지역에서만 벌써 4차례나 일어났습니다. 방압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계속되자 입산까지 전면 통제되고 있지만 산불은 좀처럼 잦아낼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오후 3시 30분쯤에는 범서업 중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임야 1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MBC 뉴스 이던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동구 봉대산과 마골산 인근에 또 산불이 났습니다. 지난달부터 무려 6번째입니다. 현장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학영 기자 전해주시죠. 지금 화재가 발생한 마골산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자욱한 연기를 뜯고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주민들도 혹시나 불이 주택가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5시 40분쯤 동구 마골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뉴욕문화재로 지정된 동축사 상층석탑이 있는 곳에서 100여 미터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아 소방당국은 동축사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고 날이 어두워 헬기가 뜨지 못해 산 중턱에서부터 시작된 불은 산 아래로 번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소방대원과 구청 직원들은 인근 주택가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0여 대와 공무원 300여 명이 비상출동했지만 산이 가파르고 도로 입구가 좋아 좁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구 지역에는 지난달 13일부터 무려 6차례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3천만 원의 포상금과 함께 야간 매복까지 실시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 또다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골산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어제 오늘 동구 연포산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방화범은 비웃듯이 한 달에 6번이나 활개를 치고 있지만 매번 뒷붕만 치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봉대산이 아닌 연포산이었습니다. 어젯밤 산 꼭대기 두 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방화로 추정됩니다. 산불 발생 시간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어둠이 깔리는 시간대였습니다. 앞, 뒤쪽 산 정상 약 200m 지점에서 동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미루어 지난 봉대산 산불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방화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구 지역의 산림 13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곳 봉대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달 새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무려 6건 이상이나 발생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산불에 주민들은 방화범을 하루빨리 검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방화범 수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동구청은 3천만 원의 포상금에 야간 매복까지 실시하지만 방화범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넓은 봉대산을 감시하는 산불 감시 카메라는 한 대뿐. 산불이 사방팔방에서 골짜기를 타고 넘어간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옛말에 도둑 하나, 경관 10명이 못 잡는다 하더만 그거하고 꼭 같아요. 동구 방화범이 올해도 활개를 치고 있지만 방화범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MBC 뉴스 서학영입니다. 겨울철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동구 봉대산에서 오늘 오전 대규모 산불 진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동구청은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서, 경찰과 합동으로 산불 진화 헬기까지 동원해 실제 산불 발생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 등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동구 봉대산 일대에는 최근 수년 동안 수십 차례 방화 추정 산불이 발생해 방화범에 최고 3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현상금 3억 원이 걸린 봉대산 다람쥐로 의심되는 남자가 목격됐지만 검거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동구 봉대산 등산로에서 4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에 정화 활동을 하던 환경단체 회원들과 마주치자 손에 쥐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비닐봉지에 착하탄과 라이터가 들어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 남자가 봉대산 방화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봉지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년간 무려 100차례 가까이 산에 불을 질러온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억 원의 현상금이 붙은 봉대산 불다람쥐. 잡고 보니 한 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이도누 기자입니다. 한 남자가 아파트 근처 야산에서 태연히 걸어 나옵니다. 잠시 후 갑자기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불을 질러온 51살 김 모 씨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5년부터 90여 차례 울산 봉대산과 마골산에 불을 질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화로 보이는 산불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방화범에게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울산시는 3억 원의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김 씨가 지른불로 인한 피해는 지금까지 짓게 된 것만 55헥타르. 이 일대산 곳곳이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채 남아있는 나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검은 산불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 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가정 불화를 겪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이 나면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멀리서. 이런 거. 내지는 헬기가 막 막 지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또 저녁에 TV에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밤에는 방화범으로 10년 넘게 살아온 김 씨는 폐쇄 회로 화면에 촬영돼 잡히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일명 봉대산 불다람주의 연쇄 방화 사건 현장 검증이 오늘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피의자는 담담한 태도로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90번도 넘게 산에 불을 지르다 붙잡힌 피의자 김 모 씨. 처음으로 불을 냈던 곳을 18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시작은 우연이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 집 근처 산에 올랐다가 홧김에 불을 낸 겁니다. 타오르는 불길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맛본 김 씨. 그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한밤중에도 산을 찾아 불을 질렀습니다. 현장 검증 과정을 지켜본 담당 공무원은 김 씨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릅니다. 김 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누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몇몇 산불에 대해서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검증을 토대로 김 씨의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동대산 불다람쥐가 잡혀 산불 걱정은 덜었지만 범인 검거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범인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시민 제보가 수사 결과 발표 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경찰들이 결국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한 남자가 산에서 걸어나온 뒤 불길이 치솟는 아파트 CCTV 화면.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검거에 첫 단추가 된 결정적 증거물이었습니다. 이 화면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발견해 경찰에 제보했는데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를 숨기고 공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방화범의 흔적은 지난 12일 불이 났던 아파트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문제는 당시 화재로 기계 결함이 발생해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경찰은 영상 복원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사이 단지 관리소장이 이 장면을 먼저 발견했을 뿐이어서 특별히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논란이 커지자 누락 사실을 공식 사과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 지도부가 제보를 공식 인정했지만 포상금 3억 원을 받는 데는 아직 난관이 많습니다. 방화범의 실형이 확정돼야 지급이 되는 데다 시청의 심사를 통해 지급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방화범의 행적과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 다른 아파트 CCTV도 많다는 점도 고려될 부분입니다. 16년 동안 무수한 기록을 쏟아냈던 봉대산 불다람지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불길은 당분간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